아, unfortunately, that was our last hangout of the day. 와우, 마지막이었는데. 어, 오늘 어떠셨어요? 어, 일단 굉장히 처음이라 좀 떨렸고 조금 이게 어떻게 되고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이렇게 애프터스쿨 클럽을 통해서 이제 전세계 팬분들을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힘이 나으네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갓세븐 파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주, 아주, 아주 좋네요. 파이팅!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우리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뷔했으니까 본인이 옆에 왼쪽에 있는 분한테 짧은 뭐라고 해야하지? 응원? 응원 메시지? 짧은 메시지. 네. 와우. 마크야. 어, 억울해. 약간 억울하게 해주세요. 어, 사랑하고. 오아아아아아아! 예아아아!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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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마크, I love you and… 어, 앞으로 우리 더 파이팅하면서 달려보자 함께. 미래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아주 좋아요. Mark! Junior. Junior. 영어로 해야 할 수 있겠어요? 네. Sure. I'm... What do I have to say? It's going to work. 말이 되게 많네요. 할 말이 없는 거. Keep being cute. Keep being cute. And keep showing us your... Okay. 아... 앞으로도 애교 많이 보여주라고. 아, 애교? 알겠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Okay. Junior. Jackson.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지금처럼 항상 밝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의 그 펑키함 많은 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지? Continue to work hard and show us your funkiness. All right. Very good. Jackson. Yougyam. Yougyam. Yeah. Yougyam에게. Okay, Yougya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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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you want. Yougyam. You can do it. We can do it. GOT7 can do it. Oh. Yeah. Yeah. Okay. I don't know what it is. 그럼 Yougyam 씨는 밤밤한테. 밤밤. 밤밤, man. 밤밤, 밤밤? 우리 배미임. Come on, 막내. 일단 내가 많이 좋아하고. 아, 얘. 친구로서 되게 많이 응원하고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All right. That's okay. All right, 밤밤. Thank you. Okay. 영재 형. 영재 형. 영재 형.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우리 항상 이렇게 같이 힘 내고 응. 우리 가슴은 다같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Okay. Okay,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I'm sorry. I'm good. No, very good, very good. 명재 씨가 Two Leader, JB. 재범이한테 자동구모 우리 어디 한번 들어보자 우리의 리더 앞으로 저희 우리 갓세븐 잘 리더해주시고 열심히 저희 팀 잘 이끌어 가주세요 우리의 리더여서 감사합니다 좋은 리더 멋있다 좀 부끄럽네요 네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시간에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셀카를 보내주셨을때 이 셀카를 확인할 수 없을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나면 민 네 우리 다음 월요일이 오늘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월요일이 누구야? 다음 월요일이? 다음 월요일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B1A4 B1A4 제가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 돼요 지금 사진 찍는거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이 하나 둘 안녕하세요 B1A4 안녕하세요 B1A4입니다 글로벌에서 애프터스쿨클럽에 저희 B1A4가 찾아갑니다 여기저기서 저희 B1A4를 원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전세계로 뻗어나가는건가요? 그런가요 8개월만에 돌아온 만큼 저희 B1A4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엔터스쿨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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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Girl How you doin'? Hey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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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나는 왜 몸이 이러는거니?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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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어릴적부터 계속 죽여왔니? 난 나타나기만 해도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를 숨쉬기만 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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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만 안 들어도 난 아무것도 안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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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좋은건지 아닌지 아직 잘 몰라 매일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 This Girl That Girl 하루종일 Oh 마음을 자꾸 착하게 한 명만 골라 만나보려고 해도 나를 도와주질 안아 어쩌면 좋아 Hey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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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나는 왜 몸이 이러는거니?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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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어릴적부터 계속 죽여왔니? 난 나타나기만 해도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를 숨쉬기만 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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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만 들어도 몸을 살짝만 들어도 난 아무것도 안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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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Girls Girls They Love Me 도망가는 걸 어째 오늘 벌써 몇번지 그래는지 몰라 시간도 모르는 이놈의 이해를 탔지 어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